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 뉴스입니다. 군의군이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 수질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도는 각 지역의 점검 대상 배출업소 수에 따라 기초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배출업소 위반율, 점검계획 수립 시행, 환경관리 우수 사례 등 6개 분야를 점검했습니다. 군의군은 평가 결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률과 홍보실적 등 다양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지도점검률과 홍보실적 부분, 환경관리 우수 사례 등의 평가지표에서는 100%의 실정을 달성해 모범적인 환경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군의군은 지난달 27일 의흥면 할메할베 스포츠센터에서 건강생활문외교실 수료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수료식은 수료증 수여, 문외강사 소감문 발표와 축하공연이 진행됐으며 학습 결과물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건강문외, 정보문외, 실버영어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군의군은 지난달 2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경북행복대학 군의 캠퍼스 명예학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졸업생 40여 명을 배출한 이날 행사에는 학위 증서, 표창 시상이 진행됐으며 졸업생 전원이 학위복을 입고 학사물을 던져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군의군 캠퍼스 학생회는 그동안 활동을 토해 모인 회비 100만 원을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경북행복대학 군의군 캠퍼스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총 30주에 걸쳐 지역학, 인문학, 시민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군의군의회는 지난달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11월 23일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군정 업무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일결해 올해 군의군 살림 사례를 확정지었으며 조례안 25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군의군의 2022년도 예산은 총 3,775억 9,580만 원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변동요인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시정여구 18건, 건의여구 77건, 서면 제출 15건 등 총 110건을 집행부에 송부하고 시정토록 했습니다. 군의군은 만 5세까지 지역아동에게 1인당 30만 원의 경북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장기간 정상적인 보육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 이래 경북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입니다. 군은 방문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별도 신청 없이 직권신청하고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관 3주년을 맞이한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지난해 관광객 22만 명을 유치하며 군의군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개관한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문체부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삼국유사 속 이야기를 다양한 전시와 조연물로 구현해놓은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상으로 군의 군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